저도 어서 밥 많이 먹고 꼭 호동호동 해줄게요 호동검도 밥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아 많이 죽어 박스를 먹였다고? 응 으악 불렀다 언니라 당면 배 속이 깨끗해졌겠네 아 친절한 금자씨 아이고 잘했네 근로 이금자는 마녀라는 별명을 물려받았지만 여자는 친절한 금자씨를 불리기도 했다 누구나 친절한 금자씨를 도와주고 싶어했고 누구도 마녀 이금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오늘 밤이야 더 이상은 못해 아무리 이금주려도 나보다 먼저 출강한 절도군 노수경에 백선생이 있는 사람을 흐름했다 엉망이 명문대를 졸업하는 김형은이 출소를 하자마자 그 학원에 취직을 했다 성은은 내게 백선생이 차를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백선생은 아름다운 자동차 둘러 가기 전에 방문을 받았다 아름다운 자동차 아름다운 자동차 이금도 함께 Song은 함께 여름의 mezاع 아름다운 자동차 아름다운 교육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